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능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기능님 어제 작전 진짜 좋았습니다 삐진척하고 9시에 주무시는 거 딱 걸렸습니다 형님 고기 나오게 생겼죠? 이따가 점심 먹기 전에 통발 주십시오 궁금하지만 점심 먹기 전에 통발 올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다른 데로 가야죠 내일 오늘까진 여기 쓰시고 어제는 제대로 낚시한 거 아니지 어제는 그치? 어제는 진짜 몸풀기 진짜 가뿐하게 20 후반 3마리 딱 해서 먹을 거 딱 킵 해놓고 그죠? 나머지 손밥 보고 방생 딱 하고 점심에 딱 회 떠서 쌈 싸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계획인데 그쵸? 용초도 옆이죠 맞아요 용초도 가려면 추봉도 쪽을 지나가죠 한상도랑 연결되어 있고요 왜 그랬을까? 오케이 오케이 으야! 야야야야! 아 벵해가 아니었을 수 있는데 갑자기 훅 들어가 버렸어 이런 거는 오히려 더 그쵸? 잡아요 상어의 국기 반장님이 그리고 바닷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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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상어 한 마리 해버렸고요 한 건 추억인데 많이 지저분하면 하하하하하하하 ifen 지저분 Journal manchmal Breeze 야이비 13쵸 ники 이리 들어왔는가 trusts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까보다 더 좋다 오케이 아까보다 더 좋다 이거 먹을 만하다 이 사이즈 좋아 보이는데 먹을 만하다 이뤄졌어 야 이거는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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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들 바글바글 모였는가 보다 매가리 밥에 앉아서 와사비 찍어드세요 먹고 싶다우 애들 바글바글 우와 바글바글 들어왔나 봐 왔다 거기다 힘까지 써주지만 나는 일단은 킵하고 보자 커진다 커져 야 기본 기본 사이즈 이런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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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 오케 따 밥 완성 밥 완성 밥 완성 아싹의 버글리미 지금 간조되면서 많이 올라왔네 어 뭐 들릴 때 고기 있다 고기 있다 오 개 고기였고 사이즈 하나 보여줄게요 개 사이즈 봐봐요 이걸 어떻게 손으로 꺼내냐고 어 이 손 짤리지 노래미 노래미 큰 거 셰프님 이거 어떻게 요리해야 돼 저 두 마리 그러면 vård 라면? 라면? 찜? 매니저님이 나갔으면 찐다 찜? 진짜 다 들어오겠다 요번은 횟감입니다 너무 두려운데? 그래도 잘 씻기네 살 손실이 이렇게 없다고? 손실! 따가운 게 해무가 막 내려요 아! 껌터기를 먼저 먹기 시작 껌터기를 먼저 먹기 시작 껌터기 꼬겨드네요 아! 지 좀 큰 거 좀 잡았다 이거지 지금 우습다 이거야 왓자비 간장만 살짝 찍어서 먹을게요 고기 맛을 느껴야 하니까 딱! 그녁 진짜... 기향이 맛있어? 박성현 이걸로 제가 도와드렸어 이리 와 내로 얘 지금 원래 다른 애였으면 박투방 가죠 근데 지금 사람 손을 한번 그죠? 타본 적이 있어 내로 내롱 내로 내로 내로